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존엄사 또는 웰다잉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가톨릭 신자들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보도총국 박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존엄사와 웰다잉 많은 국내 언론들이 최근 시범사업이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얼핏 들으면 안락사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존엄사로 표현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결코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마치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최근 가톨릭 평화방송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존엄사는 안락사를 미화시킨 표현이라며 존엄사와 연명의료중단결정은 전혀 다른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상태 환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공급해야 되고 또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식물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중단하자 해가지고 인지적으로 중단하는 거.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존엄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락사는 생명 단축을 의도로 환자를 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연명의료중단은 일부러 생명을 단축시키는 존엄사가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연명의료중단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환자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술을 피하고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호스피스 돌봄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실행과 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는 일인데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픈 상태를 실제로 예측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입니다. 주교회의는 지난 4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질환 말기에 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주교회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하게 여기는 가톨릭교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문서를 작성하기를 당부했습니다. CPBC 박수정입니다. CPBC 박수정입니다.